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진이에요 오늘 패트리업 경기가 있는데 헤일리가 자기 집에 응원 오라고 초대해줘서 지금 진아 언니랑 같이 헤일리 집으로 패트리업 응원을 가는데요 가는 길에 맥주랑 닭 좀 사려고요 저기는 인디언마트에서 술을 살 거예요 콜푸드는 맥주를 안 팔아서 저쪽에서 맥주를 사고 없으면 여기 부스턴 컨비니언 마트 가려고 부스턴이 그 채무엘 애담스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도 맥주는 잘 몰라서 뭐 와인도 모르지만 언니 버드바이저 어때요? 버드바이저 많이 마셨는데 나이트로 나이트로 많이 마셨는데 술 구경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출구경하니까 재밌네요 우와 언니 이거 지금 포함이 많잖아요 언니 저기도 많은데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내가 퐁래켄 제가 버드바이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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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하위바위 저거 허드와이저 허드와이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먼저 여러분들께 이 Parsons 이랬어 이랬어요 네 그래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세일리 내가 간다 다들 오늘 경기를 보려고 진짜 왔는데 맥주와 콜라와 그런 거를 사러 왔나봐요 언니 말대로 진짜 한국사람들 월드컵 볼 때 올림픽 볼 때 맥주랑 치킨 사듯이 진짜 딱 그거네요 저 엄청 길어요 저 이 쇼파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걸 처음 봐요 여기 가있어요 언니 여기 한국 라면이 있네요 어? 불닭컵 킹컵은 뭐지? 이거 한국에도 못 봤어 이게 공산 킹컵 외국사람 전용으로 그리고 황트에서 나왔네 그렇구나 불닭컵만은 엄청 매울텐데 누구 분들한테 진짜 돈이 많아 어 어 이제 나갔어 이제 나갔어 너무 크게 얘기했다 하하하하하 어 봐봐 하나씩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친구집 경기 보러 친구집 갈 때는 뭘 사가는 게 좋니 이랬다니 맥주 와인 치즈 이런 거 사가면 좋다고 해서 경기 보면서 같이 먹으려고 응 핸드란드 예스 아마 여기 브라이튼에서 술을 살 수 있는 문미단 지역이라서 그럴 것 같고 거의 인도 쌀 그리고 인도 식재료 살 사기에는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강황이랑 뭐 뭐 샀었지 인도 커리 즉 생강 파우더 이런 거 살 때 여기 왔었어요 음 왜 이렇게 이해도 찍어들어야 다른 말을 그죠 하하하 러시아 러시아 불크라인에 러시아 맛 있는 거 아주 어 러시아 뭐가 있냐 이런 거 이게 초콜렛이 러시아구요 네 러시아가 초콜렛이란 게 워스카이 유명한데 이건 스테레이 타입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게 유명한데 거기 가면은 러시아식 문화가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네 러시아의 사람들 덤플링 종류 음 거기 갔더니 덤플링 종류가 진짜 많은 거야 왜 러시아는 추운 기방이라서 고기 같은 거 나는 거 그래서 제가 러시아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네도 덤플링 먹냐 야 그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 그게 아마 몽골이 몽골의 영향인 거 같아요 몽골의 영향 때문에 이제 만두가 러시아까지 퍼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거 하나의 설이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만두하면 중국이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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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와인을 발견했어요 샴페인도 작은 사이즈 이거 1인용일 거 같지 않아요? 미국은 술을 밖에다 빼놓고 다니면 안 돼서 이렇게 가려줘야 돼요 항상 이제 닭을 사러 홀푸드로 갑니다 홀푸드에 치킨이 유명하거든요 닭 한 마리 클래식 클래식 닭도 맛이 여러분 다 달라요 근데 저는 클래식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자 닭을 샀습니다 네 다 우 아침 조 hurts warmer, applied to 8.55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너가 원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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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를 타고 청소할 수 있도록 언니 안녕하세요 오스탄 분위기! 지금! 패트럿 경기를 위해서 사람들 펍 원래 저희도 펍을 잘 잡으려고 했는데 얼른 헤일리 집으로 헤일리, you got the dream house! 그 맛을 보면 그 맛을 보여준다 그래서 뭐 이름이 부터는? 부터는 버터는 치킨 집 네? 네? 정말 맛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음식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conform하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음식을 만들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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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치킨이 아... 뭐 이따가? 힐러? 힐러? 그냥 널 어렵다. 그냥 그냥 하얗게? 네, 그냥 하얗게? 아, 네. 아, 진짜요? 아, 오늘의 전문에서? 네. 마지막으로. 모두 전문적인 말은 강단을 받았다. 우리는, 해외야, 해외야? 해외야, 해외야. 아냐, 아냐, 그래서 이 간을 좀 더 좋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나 프렌치 음식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포함하고싶어 내 favorite team, Dallas Cowboys, which is what the blanket is. He's really smart. Was he a player? He was a player. He played for my favorite team. And he was okay. He wasn't amazing. I mean, he was much better than average, but he never got to the Super Bowl. And I am a Super Bowl resident. I know. Anything can happen. I really feel like you have to try it at this point. I feel like you have to try it at this point. Okay. All of this goes on it. Yeah. Ooh, look at that. Oh my gosh. Well, I'm hoping it's not a chicken day, but I don't know. I think it'll be. It'll be. Ooh, look at that. Oh, awesome. Can I have stuff for you? Yeah. Yeah. Tina, do you want some? It just. It was everything. John. It's John. Straight. Fuck. Wow. Since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That's it. Thank you.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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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보스턴의 캐시리아 게임이 어떤 분위기를 보고 빠에 왔습니다. 헨리 집에 있다. 화면 잠시만요. 이 엄청난 인프라들을 보세요. 이런 거 느끼는 게 진짜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슈퍼볼 게임 때 미국에서 어떤 풍경이 있는 분들을 공개해드렸고요. 아직 게임이 진행되는 주일지만 저희는 사람이 좀 달라지기 전에 집에 가서 게임을 더 지켜볼 게임입니다. 왜 막았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뛰쳐나갈까 봐. 왜 막았죠? 여기가 워낙 주민의 집 앞에는 그냥 먹고 싶다. 왜 막냐고. 왜 막는 거지 진짜? 아니 뭐 범인이 있으면 막는데. 그러니까 보통 범인이 있으면 막는데. 그래서 일은 해야겠고. 일은 해야 되고. 폭벌은 궁금하고. 불쌍해라. 아까 바에서 엔딩을 찍었으나. 저희는 지금 밤거리를 걷고 있어요. 우버를 불렀는데 길거리가 셧다운이 돼가지고 우버가 안 오는 거예요. 저희가 불렀는데. 그래서 저희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계속 우버가 취소돼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 아 거기다가 문에 리엔티를 못한다고 써있어가지고. 이제 눈치를 챘죠. 아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경찰이 없는 곳까지 움직인 다음에 우버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스턴 라이프. 보스턴에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은 약간 도시가 셧다운되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용해요. 원래 이 거리가 번화한 거리인데. 이 밤에도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게임 있는 날은 굉장히 조용하네. 아무튼 저희는 오버를 다시 잡아서 집에 갈게요. 여러분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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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